만나기 직전 덜 마른 머리가 무시시하자냐며 배신 씌우는 그대는 샴푸의 연장보다 귀엽고 왕증맞은 설정의 여왕 햇살 아래 웃고 있는 그대는 가볍게 팔짱 끼며 골짜피는 그대는 나의 여신 어딜 갈까 물어보면 뭐라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뜸 아무거나 함께라서 좋다는 우나의 여신이 밤에는 절대 결코 먹지 않을 거래요 샐러드 한 접시를 게잣대다 그만 먹을 거래요 요즘 좀 울을 때가 많다 했더니 큰 결심하는 얼굴로 술 한 잔 할까 묻는 그대는 사랑스런 내조의 여왕 바라보며 웃게 되는 오 그대는 목소리 하나에도 힘이 나는 오 그대는 나의 여신 어딜 갈까 물어보면 뭐라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뜸 아무거나 함께라면 조차는 온하의 여신이 격하게 아껴요 만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